휴지를 손에 여러 번 펴 가서 닦아야 한다니까 이를 어떻게 영원하고 나와 이런 거 도와주라고 센터에서 쟤 걸 보내주는 거잖아 제시어 아빠가 하는 거 괜찮고? 아빠니까 아빠니까 괜찮은 거 또 뭐야 이봐 아빠 아파도 나 뭐 땡겼다? 자! 뒤를 또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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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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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고 웅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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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헛 transported reflection 학교에서 Where would you have to be?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다른데들도 작쿠네? 난 다른 애들이 아니다 그렇지 넌 다른 애들이 아니지 다른 특별하니까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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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괴해야 nichts 에잇! 야, 여자리 꺼내지마. 왜? 조이 차였어? 아니, 조이가 벤트를 또 밀쳤대. 에이지를? 야, 오, 괴물이네. 뭐? 괴물이네. 일로 했었어, 이 장면이. 조이! 너 고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 휠체어로 발등 위를 휙 지나가라니까. 너 얼마나 할지 알지? 좋은 거 가르친다. 물론, 폭력은 나쁜 거야. 물론! 하지만 널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한테는 착하게 놀 필요가 없어요. 덕분에 아빠, 공부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불러다녔다. 우리 너는 참어줘. 착한 건 아꼈다가 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야. 우리 검은 알지. 그리고 남과 친구한테는 완전히 차이인 거지? 지금 발등비? 얘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뭐야? 이게 뭘까? 이거 니꺼 아닌데? 제꺼네. 이게 왜 니꺼야? 나 죽고래. 난! 뜨거아! 그렇지, 너무 특별하지. 빨리 이러면. 뭐야? 왜 이러면. 빨리 이러면. 빨리 빨리. 이것이 무엇일까? 빨리 이러면. 빨리 빨리. 빨리 열어. 저희 기다린다. 이것은 바로 태블릿 피씨. 태블릿 피씨. 태블릿 피씨. 태블릿 피씨. 태블릿 피씨. 태블릿 피씨. 다행인 거 안 그랬어? 네, 그렇지. 근데 내가 좀 바보 같아. 나는 저희가 성적으로 성숙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나 봐.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사내 녀석 둘 키우면 나도 그랬어.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도 막상 닥치면 범같이 느껴. 그런가? 난 또 뭐라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결국 이렇게 조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거니.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진짜. 나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와 함께하는 내 소위라스도냐. 경서입니다. 공모야, 공모. 내 공모 아니잖아. 무슨 나라는 공모. 오빠는 뭐한테 조희를 맡긴 거니? 어, 네, 누나. 제가 정신 짓기를 좀 있어도 산 병실은 아니거든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조희가 뭔가 이렇게 입건하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눈 떨어져서 말해줄래? 소랑 눈처럼 다할 것 같은데. 아, 제가 눈 라인 보면서 너무 침범했나요? 사라질게요. 제가 가끔 그래요. 상관자부터 눈썹이 다할 것 같은 건데. 기분 탓이니? 지금 방정되신 거죠? 어? 방정. 속마음 그게 아니면서 겉으로는 방정된 듯이 얘기한다. 방. 정. 빈정이겠지. 빈정이겠지. 빈정이겠지? 빈정이겠지? 빈정이 안 한 거니? 아빠. 나랑 따로 사는 거. 피어할 것 같아. 야, 아빠야말로 네가 집에서 나와야 인생 재밌게 사실 수 있는 거야. 그래. 애 딴인 남자랑 하루는 여자가 없다. 야, 게다가 바닥에는 기저귀 둘러다니고 이 전동길 치어 있는 집에서는 할 맛이 뚝뚝 떨어진다고. 아빠. 아빠. 야, 세상에. 그거 안 하고 싶은 남자가 어딨니? 어? 디노 하고 싶어 하면서? 어? 그게 미세가 많아냐? 야, 인정들끼야. 그니까 아빠 오시면 꼭 말씀드리라고. 어? 아빠! 어? 오셨습니까? 이게 심각이 있는 거야, 내 거야. 어? 심각한데 넌 둘 다 없어. 얼마나 죽이 있는 줄 알아?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비가 산책하고 있어. 그럼 나가면 나간다고 전화를 쓰지. 내가 찾아오고 전화해. 야, 너. 저거 뭐야? 아, 이거 제 거예요. 조비 완전 간지나요. 네. 제가. 아빠! 부수도 되는데. 여긴 못 가는 게 힘들어 썬다. 서둘러 내려. 오자, 진짜. 뛰어! 댄스지 마, 조예. 뭐야, 쉬어! 제끼 뭐가 싫어. 상도 좋구나. 야, 진짜니까요, 오자! 야, 조비 나 갈게, 부자해. 어, 그냥 다, 다, 다.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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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끄였어.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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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어 그러지, 끄어! 아 끄어! XW! 젊단이 없어. 하나 끄면 또 다니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씩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아빠가 받은 수수대용 관제도 있고 또 학교야 너는 뭐하고 싶은데? 아파 나 동이 하고있고 동기비란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디라고 나 야 어디가 너? 괜찮혀 센터에서 그런거 다 도와주는거 아니야? 그리고 왜 너 나로 살고싶었는데? 어? 저기 너 왜 아빠 떠나서 살고싶은건데 아빠 뭐 잘못했어? 나도 못붕산들처럼 할머니꺼 전화번호 가겠습니다 현재 위치와 전화번호는 파악되었습니다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네? 왜 아빠가요? 무슨말씀이시죠? 정말 잘 못해요 여보세요?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네? 앰뷸런스요? 호출했습니다 끊지마시구요 혹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치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럼 뭐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라!, 뭐에요? 사진 누가 찍고 다시 몇몰 베이직을 해? 자유가 좋은 걸어